나이스게임티비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군대 오프사이드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시청자분들의 메뉴스쿼드 한번 해드렸고 그리고 3부에서는 바로 송천팔의 플랫패키지 하나 개봉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3부에서는 제 아이디로 카드 개봉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넘겨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800만 2P밖에 안 남았어요. 더 이상 돈 나올 때도 없고 그리고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낮에 아침에 방송을 하다가 액트신이라고 아시죠? 액트신한테 낚여서 질라탄을 4,3을 가다가 1,200만원으로 날렸거든요. 지금 살짝 그래서 지금 빡친 상황입니다. 벨기에 국가대항전 1등으로 당첨되었던 1,200만 2P도 다 날렸고 다 날렸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좀... 그런데 액트신 두고 보자. 자, 그러면 대신 액트신 것도 내가 터뜨렸으니까 서로 삐까친 걸로. 자, 플래티넘 패키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티넘 패키지. 어떻게든 한도는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은행의 보안처럼, 내 개인정보처럼 굉장히 뚫리기 쉬운 것이 또 한도죠.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백하자 한번. 아니야, 음악 아니야 아직. 탑백인데 뭘 음악을 틀어. 에이, 왜 그래? 긴장감 있게. 그러지 마. 사람 놀랬잖아. 조우마 좋고요. 조우마가 조우마 좋고요. 탑백에서 노래를 틀어. 천천히 가는 거죠. 제 아이디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제 아이디예요, 제 아이디라서. 제가 이제 돈이... 어차피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릴 게 제가 심정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저는 맨요로 이미 짰어요. 저는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뭐 욕심이 없어요.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에요. 나오면 좋지, 나오면 좋은데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입니다. 나오면 좋지만 안 나와도 그게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뭐 울고 옛날처럼... 근데 빡친 척하는 것도 지겨워요, 이제.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 안 하겠습니다. 너무 재미없다고 또 뭐라 하지 마세요. 자, 하나부터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탑백이라서 사실은 뭐 큰 거 나오기 힘들죠. 큰 거 나오기 힘들고 한 장부터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 좋고요. 에브라 100만 원으로 시작하네요. 탑백에서. 100만 원으로 에브라 좋기 시작하고요. 이따 기분 좋아요. 네, 효구는 뭐라고 하... 효구는 무슨 아이디였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도 효구님 방송 자주 보고 있습니다. 효구님 방송 자주 보시는 거 같은데... 감사하고요. 일단 시작 좋고요. 자, 하나 더 가보도록 하죠. 아, 좋아서. 갑자기 나도 일어나셨네. 시장이 좋아서. 자, 하나 더. 뭐 에브라 나왔으니까 맨유에서 날도 정도 나와주면 감사하고요. 자, 하나 더. 델 피해로 60만 원 괜찮습니다. 탑백에서 60만 원 정도면 괜찮아요. 탑백에서 60만 원 정도면 일단 시작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하나 더. 탑백이 꿀이야, 지금. 100만 원 이상이 많아요. 반짝할 게 많아. 에브라 100만 원. 그래도 탑백에서 그래도 한 4,500짜리 하나 나오는 게 그래도 약간 좀 어떤 후사를 도모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후위를 좀 이렇게 생각하게 안전빵으로 가기에는 4,500만 원짜리 하나 나와주면 괜찮잖아. 좋잖아. 자,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30만 원. 30만 원도 3만 원 아니야? 30만 원 맞네요. 괜찮아요. 에브라가 이거. 어차피 두 개 합치면 100만 원이잖아. 그러면 3개에서 200. 200 정도로. 3개에서 200. 아, 그리고 꿀팁. 이번에 그 피파 뭐 무슨 이벤트 해가지고 PC방에서 하면 이적시장 수수료 60% 할인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건 파시고 받을 때는 이건 진짜 PC방 가서 받으셔야 돼요. 60%. 60%. 원래는 40%였잖아. 근데 5일까지. 5월 5일까지만 60% 할인해줍니다. 하나 더 가도록 하죠.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고요. 괜찮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요. 아, 아, 씨. 네, 청렴이 형. 청렴이 형. 좋은 형이고, 좋은 형이고, 잘 됐으면 좋겠네요. 얼마 전에 골도 넣었다는 소식이 또 간간히 들려오긴 하는데 또 이제 국대로 선발 됐었으니까 또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 펼쳐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자 그럼 탑백 막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르발로 96만원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뭐 탑 이 정도면은 대충 한 300 300 조금 넘게 건졌네요. 300 조금 넘게 건졌고 예 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50 가도록 하겠습니다. 50 근데 여기서는 좀 떠줘야 돼. 아니 아니 욕심 버렸어요. 욕심 버렸고 어차피 저는 맨유 어차피 저는 맨유 할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맨유 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냥 재미로 까는 거지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에요.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입니다. 정말이에요. 나오면 좋고 천파리보다 안 나오는데 야 천파리보다 안 나와 야 천파리는 요새 100만원짜리 막 뜨고 그랬잖아 키엘린 두 개 떴잖아 천파리는 음악이 너무 신나는 거 아니니? 나 안 신나는데 한 장도 존테리 200만원 괜찮아요. 좋고요. 200만원 좋고요. 200만원 괜찮습니다. 200만원 괜찮고요. 존테리 망해라 라니 천파리 저 새끼 저거 나쁜 새끼네 야 넌 선물 받은 거고 나는 내 등 까는 거 아니야 막말하네 나쁜 새끼 저거 자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0만원 괜찮아요. 여기서 대략 한 300만원 건졌네. 300. 여기서 300. 합이 600. 합이 600이고요.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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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쉬워. 400 건졌구나. 400 건졌고요. 400. 아까 거 300. 지금 거 300에서 대략 한 700에서 800. 700에서 800. 음악팀 꺼줘. 음악팀. 음악팀 꺼주실래요? 저랑 지금 분위기랑 전혀 안 어울리는 음악이라서 아예 틀지 마세요. 부금을. 끝날 때까지 부금은 제발 틀어주지 마세요. 제 방송할 때는 제발 부금 좀 안 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탑 30 가도록 하겠습니다. 탑 30 가도록 하죠. 아니 안 빡쳐서 빡친 게 아니라 지금 음악이랑 지금 분위기랑 전혀 안 어울리고 내가 집중이 전혀 안 돼가지고 음악이 한 번에 가야지. 탑 30은 한 번에 가야지. 싹 이렇게 해가지고. 싹. 한 번에 가는 거지. 81. 81 괜찮고. 80라인이 괜찮아. 80라인이 메시, 라모스, 비디치, 카카, 루니, 토레스야. 애시안까지. 퍼디까지. 80이 괜찮네. 80라인이 좋아. 80라인이 좋아. 그러니깐 다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대장급들이. 감사합니다. 야, 설마, 야, 설마. 야, 지금 웬만하면 탑 30에서는 노빤짝 없어. 08은. 08은 노빤짝 없어. 80, 80. 88만. 82개, 81하나. 82개, 81하나. 그렇지. 81하나, 82개. 나이스. 81이면 제라드, 제라드. 그래, 테리 꺼지고, 파브레스 꺼지고. 80이면 에시앙 토레스, 에시앙 토레스 라모스구나. 아, 좋고요. 아, 사진부터 보자. 사진부터. 센터백 80에 센터백 라모스 비디치 비디 비디치 비디치고요 비디치 좋아 비디치 좋아 비디치 무시하냐 일단 비디치 81 81 81이면 제라드 제라드 이건 비디치였고 80 하나 더 하나 더 몇 글자일까 이건 비디치였어 이게 방금 본게 비디치라고 방금 본게 비디치야 80 하나 더 있단 말이야 카카 카카 얼마야 250 250 카카 250 비디치 150 250 400 400 카카 좀 아쉬운데 80에서 왜 도레스 있고 라모스 있고 좋은거 맞잖아 애쉬향도 있고 81이 남아있어 81이 남아있어 81이면 앞에 S가 붙으면 돼 S점 제라드 확률은 3분의 1이다 얘들아 확률은 3분의 1이야 존테리 제라드 파브레가스 파브레가스 100만원 넘지 S점 이건 아까 본거야 이건 아까꺼다 이건 아까꺼다 이거 아까꺼야 아까꺼야 얘들아 어 S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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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S S요 S 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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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태리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존태리는 뭐 바로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고 손에 조금 받는데 괜찮아요. 강화 바로 성공하면서 이렇게 되면 또 470 챙겼고요. 좋습니다. 좋고요. 빨리빨리 파라 이런거 그냥 빨리빨리 파는게 맞아. 빗지 조음아 꺼지고 어? 물량이 없어? 상한가 페페 팔지 말아야겠다. 물량이 없다. 어? 이건 400 470 올려도 되겠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래티넘 패키지 한 사이클 돌려봤고요. 강화해서 손에 봤어. 1카가 더 싼데? 젠장. 괜찮아요. 페페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일단 상한가를 올려놓고 기다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어... 본캐 있는거 어... 모두 어... 끝내게 됐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나에겐 아직 한 발이 더 남아있죠. 여러분들 잊으셨습니까? 백인부제를 잊으셨습니까? 백인부제? 화면 넘어가 볼까요? 저에겐 백인부제팀이 있죠. 그렇습니다. 백인부제팀이 있고요. 백인부제팀에게는 바로 패키지가 하나 더 있죠. 패키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인부제팀이 지금 사실은 이거 패키지를 사면요. 리그 시뮬레이션권과 경험치 이전권을 줍니다. 근데 저의 본캐는 충분해요. 지금 뭐 리그 시뮬레이션은 한 1600개 있고 경험치도 다 앞에서 한 한 80개인가 70개 있을 거예요. 어... 하지만 부캐는 없기 때문에 부캐 이렇게 네 또 아이템이 구비가 돼 있습니다. 갑니다. 아 그렇게 할거면 부캐에서 다 하시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깜빡하고 본캐에 그냥 하나 질러버렸어. 아차! 싶어가지고 다시 부캐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겠습니다. 탑백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조금 손해를 많이 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 조금만 손해를 많이 할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탑백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크게 빡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게 있거든. 아직 난 한 발 남아 있거든. 그래서 천천히 한 거예요. 하나 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스 괜찮아. 갈라스 괜찮아. 백만원 괜찮고요. 뿌우 형 갈라 뿌우 형 괜찮고요. 이 형 이 형 옛날에 나왔을 때 나 되게 싫어했거든. 이 형 나 나왔을 때 되게 싫어했는데 이 형이 백만원을 어? 황구탈퇴했어. 아스날인가 얘가? 어 아스날 팀케미 때문에 백만원까지 올라갔어. 좋고요. 갈라스 왔자. 뿌우 뿌우 하나 더 후 미세라노 190 좋고요. 아 좋고요. 리버풀이죠. 마스체라노 미세라노가 아니라 마스체라노 리버풀 좋습니다. 리버풀은 무조건 비싸. 리버풀은 비싸. 리버풀은 비싸. 마스체라노 미쓰고 나발 미쓰고 마쓰고 뭐 어때 어차피 돈은 190인데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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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풀만 떠주면 돼. 어 리버풀 제2 뜨면 돼. 제2 뜨면 돼. 리버풀 가자. 하나 더 흐름 확 끊어버리네. 흐름 흐름 잘 가고 300까지 딱 왔는데 왜 갑자기 뒤에 구형이야. 탑 100에서 근데 뒤에 구정도면 괜찮고요. 인상 좋잖아요. 딱 봐도 동네 형이고 옆집 형 같고 뒤에 구형 딱 좋잖아. 인상이 좋잖아. 인상이 좋아요. 인상이 좋고요. 자 두 장 남았죠? 아씨 아 화 낼려고 그랬는데 안 낼래. 안 낼 수가 없네. 진짜 아씨 아까도 나온다. 왜 이렇게 본캐서 나오고 부캐서 나오고 뭐하는 형이야. 아니 한 번 한 번 나왔으면 됐잖아. 그때 내가 화 안 냈잖아. 근데 또 나오면 어떡하냐고. 디에고보다는 비싸. 디에고보다는 비싸요. 연기 같죠? 연기 맞아요. 연기 맞고 이렇게 빡쳐줘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또 빡쳐줘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나왔는데 에이 청룡이 형 나왔네요. 좋아요. 이러면은 재미없잖아요. 빡치는 해줘야 하나 더 반짝 하나만 더 루시우 100만원 괜찮습니다. 자 100만원 3개 나왔고요. 이러면 얼마죠? 300 400 400에 500 500 정도 500 정도 탑백에서 500 탑백에서 500 좋습니다. 좋고요. 자 50 가도록 하겠습니다. 50 여기서 좀 제발 여기서 한 300짜리 한 2개만 건지자 3,400짜리 2개만 건지자 3,400짜리 한 2개만 건지자 2개만 건지자 2개만 3,400짜리 그냥 툴의 키엘리니 뭐 이 정도 한 2개 코나우지니 뭐 하나 뭐 이 정도만 건지자 500이 아니었구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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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여기서 한 1000 뜰 거야 1000 뜰 거야 하나 딱 먼저 가보도록 하죠 아 카리스마 8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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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스타일이 약간 방송 중에 이런 말이 되나요? 제가 이거는 뭐 개인 방송할 때는 좀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콘돔 머리스타일이 약간 콘돔 아니 콘돔이 뭐 콘돔 말해도 되잖아 콘돔이 못 돼서 콘돔 같다고 아 그렇잖아 머리스타일 위에 공기 있고 아니 그런 거 같다고 아니 여기 공기 들어가는 거 있잖아 앞에 있고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니가 이렇게 힘이 좋아? 두 개라 쓸 거야? 하 하 하 개빡치네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인간적으로 야 타보 집인데 똑같은 게 연속 두 개 나오냐 싸구려가 좋은 거 연속 두 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 콩돔 웃겼다 야 콩돔 웃겼다 콩돔 웃겼어 콩돔 웃겼다 어 피식했다 콩돔 피식했다 두 개니까 콩돔이야 피식했어 자 하나 더 자 하나 더 아 씨 아 씨 아 반짝 하나 더 안 떴어 탑백이 오히려 잘 뜨는 것 같아 아 씨 아 진짜 아 아 아 세계에서 뭐야 이게 9367 270만 원이야 아 아 아 진짜 잘 떠야 되는데 아 이럴 거면 그냥 그 모바일 패키지 살 거 모바일 패키지 실버팩 골드팩 사면은 500만원씩 주는데 그거 3개 샀으면 1500만원 보장받는 건데 아씨 그럼 진유 뜨고 악립 뜨고 이러면 되는데 07에서 아씨 08이 잘 뜰 것 같아서 했는데 08 완전 개빡 아 아쉽다 아쉽다 아쉬워 아쉬워 베르파토프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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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쉬워 아쉬워 아 아쉬워 200은 아쉬워 아 200은 아쉬워 그래 50에 나왔으면 딱 좋았잖아 탑50에서 탑50에 나왔으면 좋았잖아 뭐가 좋아 탑30인데 베르파토프 너 탑30 가는데 베르파토프 나오면 좋아할 거야 와 메르파토프다 탑30에서 좋아할 거야 좋아할 거냐고 예, 그rz부터 탑30에서 탑60에서 탑50에서 탑3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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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30에 concert CJ로 편식을 찍는 건 나의 나왔던 짠 아냐 흐흑 헤엣 어어 쒸 쒸 쒸 쒸 쒸 쒸 쒸 쒸 아아 쒸 쒸 쒸 아 나도 카돈 다 했어 옛날엔 잘 떴는데 이제 끝났어 내 인생 옛날엔 잘 떴는데 몇 분 남았어요? 이거 보고 그냥 끝내죠 방금 80 왔어 한 번 더 나에게 기회를 주는구나 80 왔어 얘들 80 왔다 80 80 80 80이야 왔어 왔어 토레스 에시아 라모스 80이야 토레스 라모스 에시아 80이야 토레스 라모스 스 스 로 끝나면 돼 스 스 마지막 글자가 스면 돼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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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맨 이해가 뭐였지? 쟤 제가 누구였지? 베르바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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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모스 앞에 두 글자하고 비슷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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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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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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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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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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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렌! 그래 너였지! 그래! 내가 잊고 있었어! 너였어! 왜? 토렌! 밑장 뺐어? 밑장 뺐어? 꺼져 꺼지라고! 꺼져 새끼야! 밑장 뺐지! 토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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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만원 좋습니다! 토렌! 믿었지! 난 믿었지! 토렌! 믿었지! 믿었지! 좋잖아! 토렌! 토렌! 이제 조금 안심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토렌! 완성! 시켰습니다! 가격이 토렌!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08토레스! 지금 얼마죠? 아! 얼마만에 토렌! 토렌! 아! 아! 1100 좋구요! 얼마만에 많이 싸지긴 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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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요! 아! 좋은 밤이에요! 예! 얼마만에 토렌! 이게! 아! 내가 예전에 토렌! 너무 잘 나와서! 토렌! 막 나오는 줄 알았어! 그냥 대충 하면은! 난 그런 애인 줄 알았지! 아! 아! 예! 토렌! 토렌! 소중함을 알았어! 아! 토렌! 아! 소중함을 알았어! 음! 좋구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하! 멍! 아! 구단가치! 예! 저 구단가치 600의 허점 유저입니다! 예! 순경도 되게 못하구요! 예! 구단가치 600입니다! 죄송합니다! 구단가치 600이 방송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아! 어쨌든 뭐 기분 좋아서! 좋습니다! 바로 팔아야지! 쓸데없는 애들! 팔아야지! 입카 매물 없다고! 좋아! 이건 뭐 상한가에! 어우! 마스처랑 비싸네! 얘 리버풀 아닙니까? 어? 리버풀 리버풀? 북필을 리버풀로 하라는 하늘에 계신가? 제라드? 제라드는 제라드는 내일 개인 방송 시간에 아니지! 내일은 에로엘 하고 토요일 개인 방송 시간에 제라드도 뽑으면 되잖아! 뽑으면 되지! 제라드를 왜 사! 제라드 뽑는 거! 야! 얘들아! 제라드는 사는 게 아니야! 제라드는 뽑는 거야! 누가 제라드를 사! 뽑아야지! 요즘에 제라드 사니? 뽑아야지! 제라드는 뽑는 애야! 그럼! 그걸 왜 사! 돈 주고 사 왜! 뽑아야지! 내일 한도 풀리는데! 내일 한도 풀리지! 오늘 월급 들어왔지! 3일체 아니야! 내일 또 새로운 패키지 나올 거 아니야! 3일체! 내일 새로운 패키지 나와! 내일 한도도 풀려! 오늘 월급 들어왔어! 완벽하구만! 완벽하네! 완벽해! 완벽하네! 남겨놔야겠다! 하... 좋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개인 방송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일단 LOL을 할 거지만 이번 주 토요일에는 개인 방송 시간에 제라드를 한번 뽑아내는 기적을 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맛이지! 이 맛이지! 자! 34분인데 본캐 한번 딱 가면서 아... 근데 사실상 근데 오늘 플래티넘 패키지 두 개를 까봤는데 따지고 보면 토레스 하나 나왔고 본전은 아니에요! 본전도 못 찾았어요 사실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해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해본 게 맞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해본 게 맞아요! 아니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손해! 수수료하는 거 다 떼면 손해예요 손해! 싫어 안 해! 싫어 안 해! 진출 안 봤고요! 아 이 기분 그대로! 아 이 기분 그대로 순위 경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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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402점이야! 난 똑같다! 전수! 야! 얘랑 나랑 지금 강등전이야! 강등전! 여기서 지는 쪽이 지는 쪽이 떨어진다! 지는 쪽이 1300대로 떨어진다! 강등전이다! 자!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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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유 아니네 근데? 멤버는 맨유가 아닌데? 맨유는 이쪽은 맨시티네! 아닌데? 맨시티도 아니고 그냥 강화군단이구나! 손가락 달려있어요! 이 점수로 어떻게 손가락 달림? 달려있는데 손가락? 눈 안보이니? 나 손가락 달려있어! 손가락 달려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애야! 넌 토레스 때문에 오늘 모가지 산 줄 알아! 모가지 따 버리려라! 참았어! 토레스한테 감사해라! 오늘은!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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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꼴대에 맞춰? 이거 피닛샷 달려있는데? 이걸 다요 루니 나이셔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역사적인 방송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방송하면서 꼴을 넣는 장면이 그렇게 흔하게 나오는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갑오로 삼으세요 진짜예요 왼발이니까 왼발로 올리고 호날드 루니 아래 주고 다시 위로 주고 위로 핫파일은 오른발 없고요 저쪽 리버플로우스 사도 아니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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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고마워 2 3 6 6 6 7 7 10 9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까비까비 까비까비 재미있는 만화 지롱 없구요 좋구요 없구요 좋구요 나이스 플레이 굿굿 베리굿 아 왔네요 야 너 피니스야 어딨어 까비 까비까비 음 빛까비 옛날 옛조기 팍팍 괜찮아 1대형이니까 여유있지 뭐 아 아 몸삼이 너무 아 몸삼이 너무 손흥민 레버쿠젤 아 늦었다 늦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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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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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는 보시다시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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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빕빕 빕빕 빕빕오 나 못해? 나 존나 못해 몰랐어? 왜 보냐? 나 몰라 못하는 놈이야 몰랐어? 왜 봐 자랑자랑 거 봐 아깝이 경기 마무리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400대를 수호하면서 상대방 분은 아쉽게도 1300대로 내려가게 됐네요 안타깝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프사이드 함께 해봤습니다 1,2,3부 다 함께 같이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롤바타가 진행이 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많이 내 눈 썩으시나요? 병원 가세요 눈 썩으시면 병원 가시면 안과로 가셔야 됩니다 딱 보니까 머리 나쁘신 것 같은데 괜히 그거 갖다가 정형외과 가지 마시고 눈이 썩을 것 같으면 안과를 가세요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서 안녕히 계세요 갑니다 여러분 토레스 짱짱맨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